광주 증심사가 지역주민 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 2천만 원을 동구청에 기탁했습니다. 주지 중현스님은 지난 14일 광주동구청을 방문해 임택동구청장에게 직접 복지기금을 전달했습니다. 스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깃들길 바란다며 이웃사랑 실천에 불교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. 광주 증심사는 관내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피자 나눔 행사와 팥빙수 선물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